아 이거 에이징랜드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CXL 또는 HBM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모델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이징랜드죠. 에이징랜드 매수가격은 59,0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꽤 되시네요. 게다가 이 에이징랜드가 사실 움직일 때 좀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0% 가까이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1월 2일에 고점 이번 달이죠. 6만 3,800원이었고요. 그 뒤로 쭉 내려왔다가 잠깐 오르나 싶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4만 6,400원이거든요. 에이징랜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잘 갔던 것들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와 오늘. 그러면 이대로 계속 한동안 내려갈지 다시 반대기 빨리 돌아올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무관님 에이징랜드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채팅창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에이아이랑 로봇 쪽 워낙에 또 이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 이제 에이아이 로봇 또 완전히 죽어버렸나? 그 다음에 반도체도 최근에 차익실현이 또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쪽도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fmc 정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시장 어느 정도 분위기 잡으면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결국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해 내내 시장에서 순환이 나오면서 굉장히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로봇주들 뭐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도 그렇고요. ai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물량이 잘 살아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에서 무언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또 이제 코스피 쪽의 종목들 수급이 좀 몰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반사적으로 다른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정체가 작은 성장주 쪽에는 차익실현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성장 키워드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내내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면서 뭐 사실 이제 이 TSMC의 국내 유일 협력사라는 부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꾸준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꾸준하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에이징 랜드는 저는 상당히 또 고난이도의 좀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징 랜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4만원 중반대에서 이 6만원대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려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지금 5만 9천원이시잖아요. 그러면 5만 9천원에서 접근을 하셨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뚫지 못했었던 고가 부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고가, 신고가에 대한 저항감이 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뚫어주지 못했었던 신고가 부분에서 그대로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바닥을 잡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4만 4천원 구간까지 해서 매물 구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상당히 또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항상 이제 이 박스권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꾸준하게 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또 고개를 틀어 올려줘야지 다시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투매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또 상당한 지지 라인이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시장 투자들의 실망감이 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지 라인은 4만 4천원으로 두고 대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5만원, 2차적으로 5만 5천원, 3차적으로 6만원까지 매물대가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FOMC 이후에 과연 이제 반도체 쪽이 얼마나 또 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가 살아나게 되면 에이징 랜드는 어느 정도 충분히 또 항상 저점에서 상승이 나왔었으니까 에이징 랜드는 이제 저점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FOMC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 다 갈 필요는 없어요. 성장주 종목들이 또 어느 정도 분위기 잡아주는지 이 부분 위주로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징 랜드까지 도움 말씀드렸습니다.